지금 어디 가는데? 청포상? 요 앞에 청포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여긴 좁아서 안 지나가.. 아 뭐야? 안 지나가죠 잠깐만! 여긴 되나? 여 그 왼쪽으로 아 이거 운전대! 아예 왼쪽으로? 예 그 사이로 그 사이로 아 감사 다음 운전대는 맡길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긴 좀 닦아놨네요 어 뭐야 뭐야 아니 왜 이래! 뭐에요!! 야.. 다 동창! 다 동창 끼었어! 아니 쒸.. 아니 쒸.. 아니 쒸암인데 쒸암! 요 이거? 바닥에 돌수랑 탄창 좀 주워주세 너글맨 누구야? 물렸어? 아니 안 물렸어 안 물렸어 시라니 물렸어? 아니 소풍님 엄청 놀렸어 어떡해 내가 봐줬어야 되는데 아니 소풍님 마이크가 안 들린네 갑자기? 나도 소풍님 마이크가 안 들려 난 간다! 어 기종 기종! 으아아아! 나 안 들려! 야 이 새끼 쪼개! 뭐 나오는지 봐 다시 차로 가자 뭐? 너굴맨이 총알을 도내했다고? 어디 어디 어 뭐야 씨X 어? 야 뭐야 보급품은 떨어졌다 우리 뒤 좀 많이 늘었지 않아요? 어 잘하는데? 완전 늘었다 나중에 나도 저렇게 될 거거든 신나야? 네 안 아프게 부탁한다 바쁘게 할 거야 그럼 똥 올린다 너 라면 형제 하나 잃고 너굴맨이 탄약 도내해줘서 이득이 가자 가자 지금 두 명 잃고 탄약 도내 받아서 이득은 맞아 너굴맨 미안해 탄약 못 먹었어 여기 탄약이 있고 너굴맨 7탄은 없나요? 너굴맨님이 7탄 주면 좋겠다 어? 우와 배달의 민족 주문 7탄 주셨다 감사합니다 어? 사장님 목소리 나오는데? 강지님 목소리 나오는데? 강지 바보 사장님 있어요? 강지.. 강지님 목소리 들려 아니 오빠 나는 방금 들어왔어 어 그니까 방금 들어왔으면서 지금 밥이 너무 가냐고 아니 뭐야 나도 이거 강지님 밥 먹었어 설마? 강지님 강지님 거기 열지 마 밥 충내지 마 식충아 아이씨 다 털어가 그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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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야 네 밥 좀 줘 내가 노력해도 어디 신체라니까 나도 샤 좀 빌려줘 강지님 사소리 하지 마세요 님한테 줄 차 없으니까 이 심각한 향수병은 어떻게 고쳐요? 사장님한테 지금 구수할 버릇이야 아는 사람 없나? 내 사장 아닌데 뭐 어때? 얘 뭐야 여기에다 밥을 만들어 놨는데? 너굴맨씨가? 어 밥 너 밥 먹어야겠다 아 야 한 그릇 다 비웠다 개 맛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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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경상도 소고기 목국 나 소고기 목국 좋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어 쩌라구요 어 이러면은 좀 헐 레트님 네? 저희 히트화 코트래요 어떤 새끼가 뭐라구요? 벤줌요? 시청자한테 욕해요 욕먹을만한 발언을 했잖아요 저 또라이야 건네면 안 돼 아 또라이야? 근데 좀 느껴지긴 해 좀 아니 압담을 해 남봉이 생각하기에 그럼 스텔라이브 제일 또라이임? 저 사람이? 어 제일 또라이임 근데 히나님은 제 앞에서는 또라이 아닌 척하는 거잉? 아니 또라 아니니까요 남봉이 왜 저 감기하시는데요 아니 레트를 지켜야 돼 역시 내 편은 남봉 밖에 없어 야 종호가 필요한 거 아니? 향수? 웬 향수? 설마 아까 향수병이라고 향수 가져온 거 아니죠? 설마 향수병이라고 향수 뿌리는 거야? 아 진짜 아니겠지 설마 그 정도로 감 없으면 사장 못한다야 진짜 감다디는 아니겠지 진짜 아니죠? 판매다 펴라 강지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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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푸밍 가자! 아니 강지님! 제대로 할 생각이에요? 파밍하면 갈까요? 왜 이렇게 귀찮게 물어 레트님 정말 아니 제대로 안할 거면 왜 들어왔어 같이 파밍하러 가던가 잡고 오는 길이에요 지금 그 깔짝 잡는 거 말고 한 번에 한 4,500마리씩 잡으러 가자고 왜 싫다고요? 아 알아 가지마 가지마 이제 안 물어봐 아 잠깐만 저희 근데 지금 뭐 할 거예요? 저희 가야 주는 거 아니에요? 남봉 데리고 가거나 강지님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강지님이 잡으러 가기 싫대 뭐가 왜 그러면 나 죽고 싶지 않아 아 안 죽는다고 아니 왜 사장님한테 짱하네요 짱나게 하잖아 너가 죽고 싶지 않다고 지금 이 책임을 회피하면은 우리가 죽는 거야 내가 언제 책임을 회피했어? 지금 좀비 죽이기 싫텐데 나는 방금 들어온 누비인데? 야 생존에 누비가 어딨어 그럼 너 안 살 거야? 누비라고? 그렇게 안 할 거 왜 들어왔어? 나와 강지 나와 나 나와주세요 나 물 좀 마시고 잠시만 강지님 좀 무서워 아 왜요 레트님 강지님 저 살짝 무섭긴 하거든요 살짝 빡쳤을 때 그 아우라가 있으면 좀 아니 나는 왜 화들지도 않았는데 왜 화난 사람 만나 아이 그 그 약간 그게 있구나 내가 모르는 이게 픽셀에서 막 어? 강량은 픽셀 아니에요 픽셀은 아닌데 픽셀 애들 다 알아요 저거 왜 나는 그런 사람을 안 맨날 방송은 방송으로 풀어 왜 그러냐 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희들 강지님 낯선도 안 했잖아 스텔라이브 몇 번 집합시켰어요 지금까지 어? 이거 물을 깨끗한 거야 어? 어 탑이 왔다 어 탑이 왔다 피나야 어 탑이님은 처음 뵙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존보이들 좀 잘 치시나요? 어 아니요 저 고레트님은 친하게 지내지 마 어? 어 왜요? 코레트님 나랑 똑같아 나랑 닮았거든 아니 뭔 개소리야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아니 말 코레트님이 저랑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이 대답해놓고 공적 혐오했어요 아니 불난 집에 3명이 갔다가 2명이 나오면 하나는 뒤졌으니까 0명 남은 거 맞잖아 근데 그니까 나 똑같은 소리 했어요 코레트님 그니까 동족이라고요 우리 근데 왜 부족하냐고요 아니 동족이 아니라 근데 님은 약간 사이코처럼 말했잖아요 희나님 저는 멸종하게 말했는데 사이코예요 사이코 남봉이 사이코 맞대 아니 코레트님도 난 남봉밖에 없어 너 나한테 왜 그래 아니 아니 어? 아니 저기 이거 비상사태 아니 아니 저 타비 ose킬 예нуть 에잇?! 잠깐 기다려 타비님 스탑 안 멈추면 죽일거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흐에에에에에에에 진짜 말고 아니 아무무잖아 이거 그냥 코레트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니 타비를 죽이칩시다 다시 소환시켜달라 합시다 아니 그건 너무 양심이 없어 사자 그러면 나 안 죽어도 돼 나는 양심 없어도 돼 양심 없어도 돼 사기말이라 아 근데 히나님 총으로 다 갈아버리는 거 보고 싶긴 하네 샷건이 진짜 쾌감 짜는데 가자 나 백신 있어 아니 히나님 그러면은 저 터비님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에트님 저 할 말 있어요 예 에트님도 메스꺼움 이당게요 그거 메스꺼움이면은 님 감염된 건데 근데 히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요? 왜 왜 백신 안 줘? 절 버릴려는 생각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약간 히나타비 불화설 에 아아 죄송한데 너무 잘 들렀어 아 네? 너 그냥 죽고 차이나타원에 다시 태어나 어제 칸나 선배도 그렇게 해서 왔어 아 근데 백신이 진짜 귀하기는 해 그래서 어제 저희 리세한 사람들 많기는 해요 부활하면은 저희가 픽업도 가줄 수 있거든요 차도 있어서 애인이면 이제 탈퇴각 보긴 해야 돼 우리 이제 딱 강진님 이 사람 미쳤으면 여기서 감염된 거 아니야? 아니 혼자 벽보고 웃는데 뭐야 무서워 남봉 혹시 이기생 분들하고 좀 전체적으로 다 알아? 알지 저 두 분이 제일 이상한 분들이야? 너 빨간색 붙여도 너무 아 그래? 내가 보기엔 사장님부터 정상이 아니긴 해 맞아 뭐래 씨발 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탑이 좀 빨리 보내주게 셋이서 그냥 옆에를 코레트님이 데리고 아 저는 안 데리어도 돼요 저는 괜찮 저는 탑이님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아니 좋으니까 편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아 싸패랑 그래요 싸패랑 아 이 사람 진짜 아 무서운 사람이네 뭐야? 강진님 아 키트님도 왜 싸패야? 내가 갑자기 왜 싸패야? 미쳤어? 나는 좋아하는 사람 대가리 앉게 아 여기 있어 나도 이상해지는 거 같아 저 세단태서 도망쳐야겠다 아우 코요미가 혹시 코레트 귀요미란 뜻은 아니겠지 설마? 코요미님 그 저 또라이들 하나 꽂히면은 코요미님 그렇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진짜 코요와 야 남봉 나 자러 갈래 새벽인데 파티에니 아니 근데 파티에니 보지 못해가지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봐 강진 강진 그 최근에 잘하는 게임에 추가돼가지고 애들 패는 맛으로 하더라고 아니 그냥 상현이 저 패고싶어서 같이 하신 거예요 그냥 만만한 애들을 만만한 애들을 계속 불러다가 한 명씩 패더라고 보니까 아 저번에 그 씨로라는 친구 있거든 그 친구 개 처먹고 있더라 아 뭐야 강진님 아침이 아니야? 개패더라고 약간 쌓인 것들을 게임으로 풀어내는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막 티니언이 하면서 나 티니언이 티니언이 그냥 데려가는 거야? 그런 거 같더라고 가자 애들 다 진실해 봐봐 지금도 이제 또 한 명씩 이제 아니 강진님 무서운 분이시네 진짜 타비야 혹시 그리고 시간 괜찮으면 바꾸나 그치 시간이 됐어 아니 죽으라고 아이 좀 그만 좀 죽이는 아니 못 죽어서 안 죽이는 시간이 나니까 왜 조용히 일어나세요? 아니 타비님 어차피 마지막인데 강진님한테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고 가죠? 사장한테 불만 있던 거 없음?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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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죽이면 안 돼 아직 죽이면 안 돼 아니 왜 날 때려 그리고 나 당차 입었잖아 어? 희나도 같이 죽잖아 희나도 같이 죽어야 돼 사장님 희나도 같이 죽어야 돼 사장님 희나도 같이 야 타비야 아 아니 근데 희나님 많이 다쳤는데? 님도 그냥 리세 해야 될 듯? 무슨 소리예요 레트님 레트님 저 끝까지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예요 아 그랬어요 왜 이나님 왜 울어? 넘뽕님이 저 치료해주는 척하고 극심한 고통 줬어요. 내가 위스키 부었어. 빨리 나갈 걸? 근데 타빈님... 픽업하러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응. 왔어요! 어떻게 벌써 왔어? 벌써 왔는데? 뭐야 벌써 왔는데? 퇴포해주셨어요. 선생님 이리로 와보세요. 여기서 무릎 꿇고서 너굴맨에게 기도를 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권능이면은. 혹시 모르잖아. 아 근데 너무 너무 무거라서... 우리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 뭐 어때. 되는지 안 되는지 빌어보면 알겠죠. 빌고 있으세요 여기서. 아... 너굴맨님이... 팔 치료해줬으면 좋겠다. 쟤 왜 저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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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그래? 아니 누가 나 때렸어 아까? 아니 나 범인을 찾아야겠는데? 코레트 님이 좀... 아 저는 애초에 무기를 안 들고 있었어요 죄송한데. 난 멀찍이 떨어져서 맞을까봐. 사장님이면 괜찮아. 너 왜 사장님은 나고? 너 강렬... 강렬강이야? 사장님을 때리니? 왜? 왜 못 때려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사장님도 가족 같은 나를 때렸는데? 정말 가... X같았나 보죠. 근데 히나 님 왜 짐승이에요? 짐승같이 본능대로 행동해서. 아... 생각 없이 그냥 본능대로만? 레튼님 레튼쿠 아세요? 저에 대한 공격은 레튼님에 대한 공격... 헛소리 좀 하지마 제발... 아 진짜 짜증나나... 아니야... 레튼님도 짐승이에요? 아 뭐... 아 저는 되게 이성적으로 행동해요. 근데 나는 되게 신기한 거 있잖아. 아니 신기해! 조용해 그냥! 닫아 그냥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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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종우 님이랑 있으면... 여자 종우 소리 듣고 코레트 님이랑 있으면 여자 코레트 소리 듣는다? 일단 둘 다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그런가? 타빈님도 발로한테 잘 아심? 아니요 저 발로한테 진짜 못해요. 뉴비에요 뉴비. 남봉님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남봉한테 뭐라 하지마. 우리 섭 지금 최고의 인재야. 남봉을 건드리는 새끼 내가 가만 안 둬. 맞냐? 맞냐? 꿇어야겠지. 아니 어이가 없네. 절대 남봉한테 남봉이 띄꺼워도 그냥 받아들여. 남봉이 욕해도 그냥 받아들여. 남봉님이랑 코레트 님이랑 사이 좋아. 어 그래? 너랑 내 급이야. 백신도 안 주는 사이이네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나 백신도 안 주는 사이네. 결천지 원수 아니야? 아 맞다. 어 뭐 10월이야? 아니 이럴 수가 잠깐만 나 그거 못 썼는데? 쿠폰 12장 날라갔다. 오 쉣. 존보이드 하다가 10월인 걸 몰랐어. 미친. 아 이틀짼데. 그니까. 10월. 10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 희나님 지금. 시끄러! 그만해 너. 닥쳐! 아가리해 그냥 너. 나가 그냥 빨리. 아 코레트 님이 나한테 욕했어. 이거 좋은 거랬어. 시끄러! 시끄러! 나가 빨리. 시원해 죽겠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미안해. 그건 진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 올라가서 잘래 나 이제. 남봉 그리웠어. 하하하하. 깃바르고 있었어? 어. 끄기 전에 인사하러 왔어. 어 고생했어. 내일 봐.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들 오늘 수고하셨고. 전 2층 가가지고 자러 갈게요. 네. 잠깐만. 여기 잠깐 앉아주세요. 아 아니요. 아 저. 저 지금. 농담은 지금. 꿈뻑꿈뻑 하면서 하고 있음. 저.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 기녀 사진 찍으려 했지. 코트와 히트. 지금 가만히 있을 테니까 빨리 찍으세요. 아 오케이. 아 진짜 건드는 거 아니. 아 이 옆에.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가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할 사람이 있음. 어 렌트 와봐. 렌트님이다. 렌트님 렌트님. 네. 난 몰렸다요. 아 씨. 들어오자마자 뭐. 일단 난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인데? 이분 뭐하다 물렸어 남봉? 우리 싸웠어요. 저 다수 1대 다수하다가. 아니 타비님도 안 물렸는데. 아 타비님이 잘하시네. 그쵸 저 잘해요. 타비는 1대1만 했어. 나 3대1했어. 역시 타비님이네. 아. 칸나님 그립네. 하지만 그리워하는 칸나는 돌아오지 않아. 우리밖에 없다고. 오 쉿. 흐흐흐흫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그럼 남매끼긴 게 맞아? 나 남매는 서로 혐오 안됐다. 하흑. 이렇게 3남매야? 아하니야 안와. 나. 밋끼기 싫어. 3남매 3남매 좋은 듯. 아니요 안좋아 안좋아. 남. 남봉 어디갔어는데? 왜 왜 때려! 어. 어 나 뭐 때렸어? 잠깐만. 경찰차 앞유리를 도대체 왜? 저 앞유리 깼어요? 아 기스만 나가지고 나쁘진 않음. 죄송해요 죄송하면 빨리 사죄의 의미로 두 분이서 파밍 가가지고 식량 30만큼 채워오세요 식량 30만큼? 오케이 가자 파비야 너만 가 왜냐면 사실 내가 했어 뭐?! 어이가 없네 그럼 니가 가야해 남봉 경찰서 압률이 봐볼래? 왜 이래?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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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얘가 아 익숙하다 근데 남봉은 이미 뭔가 다 그냥 귀나님에 관해서 뭔가 다 그냥 척탈한 거 같냐 그냥 왼쪽이 좀 많이 온다? 어 좀 많은데 남봉이 괜찮나? 어 괜찮아 저쪽은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일로 위로 올라 위로 남봉 이거 쭉 파마 빼야겠다 뒤에도 있어 그냥 쭉 빼 달려서 아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진짜 많아 어디 갔어? 수나 갔니? 둘 이미 죽었어 아니C 하하하 잠깐만 총 쏘면 안 될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안 쏘면 너무 많은데? 오케이 오케이 저 둘 죽었을 거 같지 않냐? 죽었대 죽었대 여러분들 왜 다 썰었어? 뭐야 어떻게 다 썰었어? 이제 당신들의 시체를 찾아야 합니다 나도 같이 찾아줄게 역시 코레트님밖에 없네요 뭐가요? 미남네 계속 사버려도 되나요? 저 이런 무능한 동생은 없는데요 저는 무능이에요? 네 근데 저도 알아요 이렇게 인정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그냥 인정하지 마셈 아 그럼 정리하고 가죠? 아 좀 많은데 아 잠깐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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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다 이거 아 아아 뭐야 이거 타빈님 죽었다 뭐 몸 상태 어때요? 암호 모뎀 아 나 이거 근데 나 조준 9레벨 이거 하아 무능 9레벨이라고? 예 백신 먹이자 백신 먹어요 이거 백신 저 하나 있긴 있음 아까 그 요 아래에서 해놓은 거? 나 이거 들어가서 밥 먹고 잘게 어 어쩔 수 없다 아 근데 이거 아닐사라기보다 아 씨X 존나 억울하네 옆에 있는 거 나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의사가 맞다 아 근데 내가 1인분 해야되는데 걔 같은 거 밖에 다 죽었다고 거짓말 치지마 씻 아 잠깐 이거 망했는데 이러면은 아 갔다 이러면 나도 아이씨 나 왜 나갔을까? 나 진통제가 없어가지고 근데 좀 갑울기긴 했어 진짜 어그로 끌게요 신하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야 나도 그냥 폐급인데 렛트 어 남봉 어디야 오래 기다렸지 데리러 왔어 렛트 어떻게 데리러 왔어 이거는? 아 나 나가가지고 죽어버렸어 병신같이 아 근데 뭐하다 죽었어 남봉은 기어다니는 좀비가 갑자기 고무고무 총만 타했어 그게 무슨 정탑이 반갑고 우리 셋 다 죽은 거야? 데리러 왔어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그니까 두 분 우리 시체 탔다가 돌아오고 있다는데 찾을 거면은 시체 넌 맨이 찾아온다는 말도 있고 모르겠다 시체네 딱 보니까 십자가랑 있고 하니까 아 그러네 오늘 이거 전부 탈출 그냥 되든 안 되든 박아볼 거 같은데 실패하면 완 때리죠 오케이 왜요? 실패 어 실패 그래요 실패해도? 뭔가 성공해야 뭔가 웅장지잖아 어 그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좀 애매하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애매하게 파밍을 하면 반만 축나고 계속 이제 시간이 끌려가지고 근데 이거를 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할 순 없잖아 전보이들이 계속 되면 좋은 거고 안되면 뭐 안 때리고 뭐 다른 게임도 하긴 해야 되니까 우리 많이 했어 전보이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 권한 받았어요 희나님은 아직도 못 받은? 네 희나는 못 받아가지고 밖에 있어요 뭐야 뽕생이야 이씨 아 은한매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희나는 그렇게 외치고 다니던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희나님이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아 어렸을 때를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남발이 맞긴 하구나 그렇게 되는 건가 뭐지? 카미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희나가 가스라이팅에서 희나야 응? 나 백신 줘 나 없어 아 타비님 이제 물렸어? 네 저 지금 물려가지고 재방송 가서 5천원 도네이션 하시면 백신 드릴게요 5천원에 밥 지금 지금 하러 갈게요 아니 5천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야? 진짜 저렴하다 희나님 나중에 물렸을 때 5만원 할게 난 어 타비님 대납 들어왔어요 바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바닥 뿌렸어요 감사합니다 왜 안 보이지? 누가 먹었는데? 바닥 바닥 아니 희나님 남봉님 남봉님 누구보다 빠르게 나 나는 뿌렸는데 진짜로 내가 먹었나? 아 미안 내가 먹었대 아 희나님 내가 다 잡을 거야? 와 근데 진짜 개소름이다 뭐임? 아니 내가 오는지 모르겠어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진짜 우울 선동과 날조를 멈춰주세요 님 주머니에 들어갔는데 뭐가 도대체 선동과 날존데? 희나님 그래서 지금 님 주머니에 백신이 있는 거잉? 버렸는데 나? 딴 거 나 버렸는데? 아 희나님 진짜 나 버렸어 진짜 희나는 진짜 웃지 말고 빨리 내놔 근데 타비님 그거 같아요 제가 5천원에 앰플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걸 주둔 희나님이 맨 입에 줄 생각은 없는 거 같아요 이렇게 스텔 라이브 2기생들의 우정이 갈라지는가 술 한번 뿌려주고 그다음에 내가 가죽적으로 담아줄게 너무 고통스러워 오케이 의료레벨 1레벨 잠만 타비님 네? 제가 희나님한테 만원에 샀거든요 뭐 만원에 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농담 나 드릴게요 내가 한번 먹고 버렸거지? 근데 레트님이 그걸 먹었어 그래서 나한테 거래로 뒷거래로 나한테 줬어 내가 그걸 남부님한테 줬어 남부님이 다시 레트님을 줬어 그러니까 레트님이 다시 나한테 주고 내가 다시 남부님한테 치고 이렇게 돼서 돌아서 너한테 갔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 명이서 날 갖고 놀았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타비님이 너무 느리게 먹었어요 아니 의남매가 아니라 저희 친남매네 이거 둘이 똑같네 다 나와서 단체사진 한번 찍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승전이 될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근데 저번에는 동방 이야기하고 바로 죽었잖아 이번 사진 찍고 바로 죽을라고 하하하하 나 그래도 좀 섹집해 뭐 그래도 하나는 찍어야지 이런 거 그지 여기에서 몇 명이나 생존하게 될지 더 죽기 딱 좋은 날씨구만 탈출 트래커를 켜? 어 바닥에 우클릭하면 탈출 트래커를 켜? 나도 눌러 나도 눌러서 나도 눌렀어요 720 남쪽 10m? 온다 뒤 뒤 뒤 뒤 야 뒤만 해봐 뒤에서 보여? Habib what do I do I need to remove 내 뒤에서 오는 거 при Chris 지금 아래쪽 쯤 쓸어 볼게 나 실수 낙싱 와 나 진짜 많이 오는다 이번엔 피방님 사탕 끝나면 나 해야겠다 아이구해 나 갔다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안되는데 뭐가? 안돼 에해염에 sec 제이임! 잠깐만 이게 쨘 자아아아 아아아아 갔다아아아 와아 그럼 또 버텨야 되는 거야 그 시간 동안? 아 이 사람들 못 버텨 이 사람들 안 돼 둘이세요 힘들어 이게 싸우다 보면은 결국 캐릭터가 힘들어 해가지고 느려지고 약해져서 아아아아 물려 아 근데 너무 아쉽다 물리면 또 약해져가지고 질이 맞아 맞아 이렇게 싸우는 거면 칸나님 개 좋아했겠다 그니까요 이렇게 그냥 박는 거 개 좋아하시던데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진짜 어떻게 못 뛰는 건데? 아니 너 통해! 아니 진짜? 나 통해 렛츠는 거야? 야 다 치웠어 나 어떡해! 탈출! 와 열심히 했어 탈출! 탈출 했다 탈출을 했네? 와 이거라네? 아 죽어가지고 벌목꾼으로 아예 다시 태어났구나 그래가지고 벌목 쪽 도끼 존특이 그거였나봐 진짜 아담과 이브네 오셨습니까 아담이시여 탈출했어 아 잘하셨습니다 완전 수고했어요 아 뭐야? 도끼 그냥 원샷 원킬이야 도끼를 쓰기긴 했다 어? 그냥 영웅인데? 왜? 고생했어요 아 재밌었다 빠잉 맛있으러 가시죠 네 바이영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연 렛츠님 또 만나요? 아니요 그럴 일은 없을지도 왜요? 또 봐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하아 하아 고마워 됩니다 네 consciousness Steven Short 알